안녕하세요 러브릭스입니다. 네. 자, 보여서 촬영할까요? 네, 정면입니다. 네, 오른쪽을 보이시죠?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네, 잘하고 있어요. 오른쪽. 네, A인 오른쪽. 네, 정확하게. 오른쪽. 괜찮아 괜찮아. 다시 한번 오른쪽. 네. 자, 이어서 왼쪽입니다. 왼쪽. 네, 좋습니다. 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기분을 한번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저희가 데뷔하고 가요대 축제 첫 무대거든요. 네. 그래서 되게 기분도 남다르게 아주 기쁘고 영광스럽고 아주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KC는 여기 이곳이 낯설지 않잖아요. 네. 바로 뮤직뱅크의 명예 MC로 활약을 하고 있는데 먼저 수상 축하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KC의 활약을 제가 볼 수 있을까요? 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다양한 K의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어떤 역할인지 어떤 모습인지 살짝 알려주세요. 캔디처럼 달콤하고 청순한 모습의 K를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캔디처럼 달콤한 K의 모습. 그리고 또 오늘 대기실에서도 또 네, MC로 또 원병오빠랑 같이 활약을 할 예정이니까요. 많이 기대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너블리즈 인사하고 퇴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너블리즈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퇴장하기 전에 미즈웅 웨이범 보여주고 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미즈사랑. 네, 좋습니다. 자, 이어서 동영이의 사랑스러운 소녀들 러블리즈 네, 먼저 촬영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러블리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보여서 촬영할까요? 네, 자, 정면입니다. 네, 자, 정면입니다. 네, 오른쪽으로 보이시고 오른쪽,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네, 잘하고 있어요. 오른쪽. 네, A인 오른쪽. 네, 정확하게. 네, 오른쪽. 네. 괜찮아, 괜찮아. 다시 한 번, 오른쪽. 네. 자, 이어서 왼쪽입니다. 왼쪽. 네, 좋습니다. 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네. 오늘, 네. 기본을 한 번 소감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어, 저희가 데뷔하고 가요대 축제 첫 무대 했거든요. 네. 그래서 되게 기분도 남다르게 아주 기쁘고, 영광스럽고, 아주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래도 KC는, 네. 여기 이곳이, 네. 네, 낯설지 않잖아요. 네. 네. 바로 뮤직뱅크의 명예 MC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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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수상,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네. 혹시 오늘, 어, KC의 활약을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어, 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다양한 K의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어, 어떤 역할인지, 어떤 모습인지 살짝 알려주세요. 아, 오늘 캔디처럼 달콤하고 청순한 모습의 K를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캔디처럼 달콤한 K의 모습. 그리고 또, 어, 오늘 대기실에서도 또, 네. 네. MC로 또, 엄병오빠랑 같이 또 활약을 할 예정이니까요. 많이 기대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러블리즈, 네. 인사하고, 네. 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블리즈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퇴장하기 전에 미즈웅, 네. 웨이벙 보여주고 하세요. 네. 네. 아, 어.. 네. 아유,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네. 네. 미주 사랑. 네. 미주 사랑. 네.